안녕하세요. 알약농장의 알약입니다. 오늘은 새로 입양해온 개구리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아직 내부는 저도 열어보진 못했고요. 빠른 영상 진행을 위해 포장을 뜯어놨습니다. 칼질만 하죠.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보이시나요? 와, 이거 대박이다. 여러분들도 익히 아실 거예요, 이거를. 자, 여러분 보이십니까? 난동을 어찌나 피우던지. 이 종에 대해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네, 그 항공포증 두꺼비로도 유명하죠. 수리남 두꺼비 혹은 피파피파포록이라고 불리는데 이렇게 얘들은 새끼를 등 안에서 키우다가 등에 구멍이 뚫리면서 어디가? 어디가? 아이고, 얘가 이렇게 낡습니다. 등에 구멍이 뚫리면서 거기서 새끼를 출산하는 특이한 개구리고요. 사이즈 보세요. 와, 이번 주는 주말의 정규 영상은 피파피파포록 한 쌍 제대로 영상을 참집해서 올려볼 예정이고요. 다음 주 영상에 이제 우리가 모두가 좋아하는 공벌레와 지며느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는 한번 들어가볼래? 괴수가 등장하니까 물고기들이 놀랐습니다. 자, 영상 마치겠습니다. 뿅!